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경찰들이 마을을 벗어나는 그 길목을 딱 맞고는 신문을 진행하였었죠 하여 펑미오지 일당은 꼼짝달싸못하고 마을에 갇혀있게 되었었는데 때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답니다 왜냐면 이제 날이 제대로 밝으면 수백 명인 경찰들이 이 동원되었기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 이잡듯이 그냥 싸그리 잡으면 아무리 뭐 어느 구석에 잘 숨어도 발각되겠죠 펑미오지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용히 앞으로 이동하여서는 그 경찰들 주위까지 다가갑니다 어이 너 뭐하는 놈이야 어? 그리고 어디 사는데? 그 경찰들이 신문하는 목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까지 도착하고 납작 엎드려서 열심히 듣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그냥 사람들마다 다 이 두 가지만 물어봤었고 그게 조금 더 의심되는 놈이면 이름하고 집 주소를 그냥 적으면 끝이었답니다 야 니네들 저 경찰이 뭘 물어본지 잘 기억했지? 대답을 잘 생각해놓고 떨지만 말고 태연자역하게 지나가라 이 수쇼핑이 먼저 척 걸어갔었는데요 경찰은 이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또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수쇼핑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술술 대답하자 경찰은 그냥 시끄럽다는 듯이 빨리 통과하라고 합니다 이 띵윙허가 지나갈 차례였는데 이 띵윙허 이놈은 생긴 게 워낙 범죄자인 인상이었던지라 그 이름과 주소까지 묻고는 통과시켰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벅묘지가 문제였죠 띵윙허와 수쇼핑을 먼저 보내고는 자신은 또 머리를 싸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에? 그러면 벅묘지는 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됐을까요? 네 왜냐면 이 어젯밤에 벅묘지는 아줌마가 휘두른 그 돼지칼에 머리를 맞아서 지금은 붕대를 싸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경찰들이 아마도 이 소식은 접하고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벅묘지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 그는 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선 혹시라도 뭘 얻어 탈 게 없나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이런 시골에 어떻게 갑자기 트럭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겠나요? 이 시간은 점점 흘러서 7시 30분쯤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경운기 한 대가 달달달달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 벅묘지는 잽싸게 달려가서 앞을 막는 거죠 여보세요? 보다시피 내 머리를 다쳐서 제 경운기를 좀 얻어 타고 가기요? 대신 내 1위엔 줄게 그러자 경운기 기사는 에? 1위엔 준다고? 어허 냉큼 타시오 어서 돈을 주시오 네 그 경운기 주인은 아주 신이 났답니다 벅묘지가 경운기에 올라타니 그 뒤에는 이 농사꾼 대여섯 명이 함께 타고 있었답니다 이야 이거는 이게 하늘이 나 이 벅묘지를 돕고 있다는 게다 벅묘지는 그들 사이에서 이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는 털썩 누워서 갔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 신문할 때도 그 경찰이 한번 위로 대충 올라다 봤는데 누워있어도 벅묘지가 볼 리가 없겠죠 하니 그냥 뭐 통과시켜버리고 말았답니다 네 참으로 이 답답한 현실이었죠 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머리만 나쁜 경찰들만 있었을까요? 만약 조금이라도 이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경운기 뒷좌석에 이 사람이 그리 많은데 그냥 한번 올라가 보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벅묘지는 부하 두 명과 만납니다 하하하하 야들아 봤니? 이게 바로 니네 형님 벅묘지다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갈 순 없지요 짭새들한테 이 선물 하나 남기고 가자 에? 그러면 그 벅묘지가 말하는 선물은 뭐였을까요? 네 그것은 바로 바로 옆마을에서 또 한 집을 몰사시켜버리는 거였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 상점 하나를 쳤었는데 점주 자춘성을 죽이고 또 돈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물론 또 자신들이 표신 이 목줄을 따는 걸 잊지 않고 말입니다 뭐 이라고? 그러자 이 경찰 측은 심히 당황해합니다 아니 지들은 아직도 이 전의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 중인데 그 포위를 뚫고 나가서 또 보란듯이 바로 옆마을에서 사고를 친다고? 아니 이것들이 뭐 경찰 보기에는 호구로 보재야? 네 맞았습니다 벅묘지 일당은 바로 그 당시 경찰들을 호구보다도 더 어쩌면 더 쓰게 안 봤는지도 모르죠 조금 휴식이 시간을 가지고 또 일주일 뒤에는 바로 그곳에서 이 60km 떨어진 곳에서 또 강도지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1998년 2월 14일에 제일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1999년 3월 26일 이 마지막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또 그 시간 안에 이 77명의 목숨은 이렇게 그놈들이 소나기에서 끝나게 되었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방법용 철문이 있는 집은 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고 철문이 없는 집안은 그냥 전에처럼 문 열쇠를 박살내고 그냥 쉽게 쉽게 들어갔답니다 그냥 피해자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작업이 진행된 건 너무나도 똑같게 잔혹하여 그냥 생략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77명까지 끝내버리고는 그들은 또 잠깐이 휴가를 즐기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면 이런 악마놈들을 멈출 수 있게 한 건 결국 경찰들이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늦게 잡게 되었을까요? 사실 범요지 일당은 그 범죄 현장에 남긴 게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지문이고 뭐 머리카락이고 심지어 범요지 그 주력 무기인 이 돼지칼도 현장에 버리고 간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못 잡아냈을까요? 네 그때 경찰들 수사 수법이 낙후했던 원인도 있었지만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바로 이 각 지역의 경찰서는 통일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다들 각자 자신이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끙끙 알았기 때문이죠 이어 일이 커지자 베이징이 당중한 게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는 채쌍을 탕 하고 치면서 싹 다 잡아내라고 한 거였죠 그 옛날에 동부이왕 기억하시나요?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그제야 이 각성리 경찰들은 바짝 긴장했답니다 이어 또 위쪽에서는 이 전문 특별 수사반을 성립하고는 전 중국이 경찰서에서는 모두 다 협조하라고 명병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을 이 합쳐서 수사하니 바로 두 가지가 나왔답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그 땅구들을 파는 크기들을 모두 다 분석한 결과에 이 강도들 중에는 키 158도 안 되는 놈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남겨진 제일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러했답니다 혹시 사회에서 이 띵윙허우가 마을 주민한테 잡혔다가 달려오는 기차를 이 가까스로 건너뛰어 도망친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? 그때 띵윙허우가 잡혔던 그 집이 짱젠이 이 세일을 맡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 사건은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었기에 경찰서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잊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이 중앙에서 나서니까 자세하게 알아본 거였죠 짱젠은 처음에 몇 차례 함께 강도질 하다가 돈을 웬만큼 벌고는 이 손을 씻었잖아요 하지만 뭐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도 그게 없었던 일로 돌아갈까요? 1999년 3월 19일 경찰 측은 먼저 짱젠을 잡아드립니다 짱젠은 그냥 강도질만 하고 이 사람을 죽인 거는 입도 뻔끗하지 않았답니다 이어 경찰 측이 그 짱젠 보고 대가리를 불라고 하자 사실 짱젠도 답답해놨답니다 왜냐하면 그들 서로서로는 호칭만 썼었고 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죠 펑묘지 호칭은 시오왕이었으며 짱젠도 뭐 그것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도 그 심사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갔었고 뭔가 고문이 다 실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이 짱젠은 한 가지 생각나게 됩니다 한 번은 펑묘지가 술김에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이 쪼지현이란 곳에 러우관타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자신은 집에서 말을 타고 한 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었던 얘기랍니다 이어 경찰들하고 얘기하니 이건 크나큰 단서였죠 이어 경찰 측 간부는 이 지도를 척 펼쳐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러우관타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주위에 말 타서 한 시간 되는 곳들을 그냥 모두 다 샅샅이 뒤져라 알았니? 이 시오왕을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너네나 나나 모두 옷 벗을 준비나 해야 될 게다 이어 경찰들은 몇몇 생존자들과 짱젠이 묘사를 통하여 펑묘지 초상화를 그려냈답니다 그렇게 경찰 측은 수백 명을 동원하여 초상화만 이 손에 들고는 집집마다 그냥 문을 두드리고 물었답니다 그러다가 네 그만 펑묘지 모친의 집까지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펑묘지 모친은 그 경찰들이 물어보니 좋은 일이 아닌 줄 눈치채고는 그냥 모른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혹시 산회에서 이 펑묘지가 소를 도둑질해서 이모 집에 가서 잡다가 이 소주인한테 발각되었던 게 기억나시나요? 그때 이모부는 당장에서 맞아 죽었고 이모도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하지만 펑묘지는 혼자서 도망을 쳤었고 나물라라 해서 이 이모의 원수를 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이모의 집에 이 경찰들이 들어가서 초상화를 처음 내놓았던 거였답니다 그러자 펑묘지 이모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놈을 못 잇는다 그래 그래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펑묘지 이모는 그 먹던 밥숟갈도 탁 놓고는 또 경찰들을 데리고는 펑묘지 모친 집으로 곧장 찾아갑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그 집이 매우 낯이 익었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이 왔던 데였거든요 어라 요 아줌마 봐라 요거 경찰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펑묘지 모친한테 수갑을 철컹 하고 채웁니다 어이 저번에 이 초상화를 보고 모른다며 어? 감히 어디 우리한테 구락가니? 니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다 야 가자 네 그러자 그제야 그 펑묘지 모친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인이 이 경찰들을 데리고 그 새로 지은 펑묘지 2층 별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어 그곳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않았고 펑묘지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병법을 써줬답니다 경찰은 그 시골이 이장을 불러서는 자신들이 짜놓은 계략대로 하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장은 오케이 하고는 그 펑묘지 집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마침 그때 집에서 이 휴가를 즐기던 펑묘지가 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랍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 저번에 부탁했었던 쟤네 딸 호구를 여기 허북성에 올리는 거 허가가 떨어졌어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내 사무실에 와서 자세한 걸 작성하오 어? 그러자 펑묘지는 완전 기뻐합니다 그 시절이 그 중국의 호구 문제는 여간만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펑묘지는 문을 발칭 하고 열어짓기고는 지금 그냥 함께 가자고 성큼성큼 나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주변에서 이 매법 중이었던 경찰들이 단번에 덮쳐들어서 펑묘지를 제압합니다 이 사진은 금방 체포되었을 때의 펑묘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경찰서로 이 끌려갈 때 펑묘지는 또 갑자기 와들와들 떨면서 거품을 막 물면서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어?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하는 거죠 여 곁에 있던 한 경찰이 이 재빨리 가서 펑묘지를 검사하던 또 이 피씨 웃으면서 발로 툭툭 차더랍니다 어이 내 의사다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라 야 강도 두목이란 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? 아이영사야? 네 그러자 펑묘지는 어라 들통났니? 하면서 헤헤 거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였답니다 또 제 딴에는 이 병법을 하나 써보려고 한 거였죠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펑묘지는 딱 세 글자만 그냥 계속 중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모른다였었죠 그냥 뭘 물어보든지 그냥 다 듣지도 않고는 모른다 모른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펑묘지한테 그의 주특기 무기였던 돼지잡이 칼 사진을 턱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야! 그러자 이 펑묘지는 잠깐 움찔했었는데 또 이내 뭐 조용하더랍니다 이어 경찰은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냈었는데 그건 바로 짱짱이 잡혔던 사진이었답니다 이어서 그걸 본 펑묘지는 한숨을 그냥 풀 하고 내쉬더니 경찰들 보고 담배 한 대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불을 붙인 뒤에 한 모금 깊게 깊게 들이빨고는 모두 다 불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펑묘지가 기자들과 얘기하기를 그 돼지잡이 칼까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게 아니라고 요 우길 수는 있었는데 짱짱이 잡혀 있었던 사진을 보니까 그냥 힘이 쫙 풀렸답니다 모든 사건은 내가 한 게 맞다 근데 내 니네 대가리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니네도 대가리가 있을 게 아이야 데리고 오라! 야구 펑묘지는 요청하였답니다 이어서 안시성 공안국 부국장이 이 처역 치인이 찾아와서는 펑묘지와 얘기를 나눕니다 내는 요구 조건이 딱 3개다 그 중 첫 번째로는 이 가기 전에 내 와이프와 딸을 보고 싶고 둘째, 이 내 딸 호구를 호북성으로 옮겨달라 아니 내가 죽일 놈이지 내 딸은 아무 죄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현금 천위인을 달라 네 만약 이 3가지를 다 해결해 주면 나머지 두 놈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도와주고 니들이 궁금하는 거는 내 모두 다 털어놔 줄게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부국장은 피식 웃으면서 뭐 그 3가지 조건은 어렵진 않다 근데 니가 뭔데 내가 이런 조건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어? 아니 니 뭐 몇 명이나 죽였는데 라고 그냥 비웃었답니다 그러자 펑효진은 최상을 당하고 치면서 난 요 장즈장 베요 워 셔왕 이라고 외쳤답니다 그 뜻인즌 남쪽에 장즈장이란 특대 강도가 있다면 북쪽에는 특대 살인마 내 셔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즈장은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강도인데 동아시아 제일 가뿐인 리자청이 장남을 이 납치한 놈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애기 금액을 강도질한 홍콩 3대 강도 중 하나입니다 펑효진은 자신을 장즈장과 나란히 비유하면서 그 공항국 국장 보고 니네 땡 잡았으니까 잘 모시라 이거였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펑효진을 신문하는 사진인데요 야 내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말로 하면 니네 아마 믿기 힘들게다 지도 있으면 한번 갖고 오라 내 하나하나 짚어주면 니네 한번 한번 확인해보면 될게 아야 내 펑효진은 이 기억력도 좋아서 한 곳을 척 잡고는 여기 가족이 몇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죽였었고 또 돈은 얼마나 강도질했는지 그냥 쭉 얘기하더랍니다 또 그렇게 한 곳 한 곳을 모두 다 설명을 하자니 이 시간은 또 너무나도 오래 걸렸답니다 이어 그 얘기하는 도중에 또 식사도 함께 하였으며 식사 메뉴는 훈뜬 한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 번 쭉 다 얘기하자 피해자만 7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거는 40명도 안 됐었는데 또 그렇게 수많은 다른 사건들도 이놈이 지시라니까 그냥 간략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대박이었었죠 여 싼시성 공항국 넘버원인 국장까지 이 지인인 척 내려와서는 얼굴 도장을 찍었답니다 다들 지들 승진하는데 쓰려고 그런거죠 여 국장은 야 이 많은 사람들은 니 혼자서 다 죽였니? 어? 그건 아이제야 함께 같이 작업했던 놈들 부러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퍽묘지는 얼굴 색이 샥 변합니다 어이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줬는데 내 그 세가지 조건은 어찌게? 그러자 국장은 당황했겠죠 뭐 뭐? 어? 어이? 하차 이런 강도놈이 오케이! 니 보고싶다는 그 가족들은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그리고 니 딸님이 호구 문제도 내 말 한마디면 오케이다 그리고 여기 이 천위인이다 니 요구했던 천위인이 더블이다 이러면 됐니? 네 이어서 퍽묘지 와이프인 구윤샹이 도착합니다 퍽묘지는 구윤샹이 손을 꽉 잡고는 한마디만 하였답니다 내 너랑 손잡고 이 과수원에서 도망치면서 육천평 되는 땅과 소 한마디를 약속했었지 그런데 이 딱 한 발자국만 잘못 기댔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우리 집과 땅과 소는 아마도 국가에서 몰수해 갈게다 하지만 이 이 천위인은 니께다 이 이 천위인은 내 목숨과 내 퍽묘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잊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알아맞힐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원래 무슨 말인지 말입니다 이어 딸도 한번 안아보고 이 퍽묘지는 다른 두 명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잡혀서 판결을 받는 거죠 물론 그들 3명만 아니고 그 전에 멤버 6명까지요 2000년 1월 28일 퍽묘지 일당 6명은 총사를 집행받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사람들 인생은 이 한순간이고 또 그 매 한순간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넘버 2인 띵윙하오는 펑묘지와 또 다릅니다 띵윙하오는 뭐 목숨도 할 수 있었고 요리도 잘하여서 주방일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약도 요 조금 아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뭐 강도질을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 금광을 캤는데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발을 한번 잘못 디딘 거였답니다 사실 이 순간 순간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그 잘못된 욕심과 이 빡쳐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은데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매 순간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자이제